아니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셨어 제 생일을? 어? 제 생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셨어? 아 달력에다 대체 놨지 아 어머니 그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셨어요? 응 예 아이고 하여튼 낳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찾아뵙고 배로 가야 되는데 일단 조만간에 한번 갈게요 어머니 주말에 온다고? 아니 예 조만간에 한번 갈게요 제가 예 누나네 집에 갈게요 어머니 배로 어? 누나네 집에 어머니 배로 갈게요 언제 와? 어 날 잡아서 갈게요 가기 전에 연락드릴게요 어 그래요 그죠 이달에 와? 예 예 이달에 온다고? 예 이달에 갈게요 이달 중으로 2월달 중으로 응 오늘은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런게 예 그래요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어 네 그래요 들어가 항상 운동도 많이 하시고 잘 지내세요 어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